안녕하세요 산약초나라입니다. 산삼, 인삼의 효능을 지닌 식물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줄기에 뜨문뜨문 가시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이 약초를 오래 먹으면 늙지 않는 신선의 약초라고 했습니다. 오가피나무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을 겨울철에는 이 줄기와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줄기와 뿌리를 채취를 해서 햇볕에 말려서 1일 6 내지 12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이 오가피는 이른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수는 데쳐서 나물로 하고 열매나 그 줄기, 뿌리, 전초를 다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오가피는 이렇게 가시가 드문드문 난 오가피도 있고 촘촘히 난 가시 오가피도 있습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은 없고 아칸토사이드 T 성분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관절에 특히 좋고 간 건강, 정력 강화, 노화 방지, 면역력 향상,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또한 아칸토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에도 좋고 각종 암증식 억제에 좋은 효능이 있고 비만이나 당뇨, 심신 안정, 기력 회복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산삼, 인삼의 효능을 지닌 해서 산삼나무, 인삼나무라고 부르는 오가피였습니다.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